다같이 주신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백세라, 사라가 가로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대,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녀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 배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급당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의 행치에 앉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돼,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돼,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길을 돼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죽 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죽 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로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이르러 거기에 고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마다들은 우수여 우수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랫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 속에게 말하여 가로대.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 애여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촉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촉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길 원하노라. 때 에브론이 해촉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촉 속 곧 청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대.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천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세계리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규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촉 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사백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서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나의 구하는 이 지방 가난족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가로 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의 기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오레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부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우물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날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기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왁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 갤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 갤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대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대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왁께 경배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왁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때에 그가 우물과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대 여왁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메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대 말하소서 그가 가로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왁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쾌해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낙이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대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줬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일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대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대 밀가가 나오레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대 나를 말류치 마소서 요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부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대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메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철을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화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로족속과 르두시족속과 르미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라님이 그 아들 이색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로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이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로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딴나람의 아람족 속 중 부두엘의 딸이오 아람족 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왁에 간구하메 여왁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부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돼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왁께 묻자운데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 즈 태의 쌍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돗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에 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로 돼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도 믿어라 야곱이 가로 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 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 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김이었더라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미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대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미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대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가로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릭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대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촉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촉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가로대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질개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대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개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이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대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대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대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애소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대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대 내 아오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대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오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부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 즉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천을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오 너바요세 누인 마할라슬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대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 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에게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대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대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대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대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대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오 리부가의 아들댐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메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메 라반이 가로대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오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줄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내가 이제는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대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대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처불어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해 라헬이 가로대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해 레아가 가로대 복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해 레아가 가로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맥추때 르벤이 나가서 들어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들였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대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대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싸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대 내 품삭스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대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대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기가 많았더라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요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메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라한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로와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로와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로와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의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비집을 삼아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메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르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던지 밤에 도적을 맞았던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메 하나님 곧 이삭에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나은 자식들에게 어찌 할 수 있으리야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도를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도를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도를 취하여 무더기를 이르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애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 야곱이 그 기를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돼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돼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돼 나의 조부 아브라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믄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애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전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기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기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대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애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신혜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로 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르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대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대 내 동생아 내게 입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론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쓴 즉 하루만 과위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대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메 이날에 에서는 새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깐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새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새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새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땅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새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새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새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려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새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새겜도 디나의 아비와 난명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새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새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미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래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래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새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채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새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울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래를 받음같이 할래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새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래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새겜을 죽이고 디나를 새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기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미 가하니까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